자, 여러분, 자, voice가 뭐예요? 여러분, voice. 자, voice는 뭐냐? 어, 목소리여, 쌤. 네, 목소리 맞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문법 영어로는요, 태라고 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선생님, voice는 뭐고 태는 뭐예요? 아, 네, 태가 voice고 voice가 태죠, 그죠? 그런데 이 태는, 태라는 말은 뭐냐? 영어에서는요, 태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문장 안에서, 문장 안에서요, 문장 안에서 아무 동사나 아니라, 여러분, 타동사예요, 여러분. 타동사가, 타동사가 주어, 그리고 목적어와, 음, 목적어와 갖는 관계를 우리는 태라고 불러요. 즉, 뭐예요, 여러분? 아, 영어로는 voice인데, 태라고 부르는구나, 한국말로는. 그런데 문장 안에서 타동사가 주어 또는 목적어와 갖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태에는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눈동태가 있고요. 그리고 수동태가 있습니다. 한번 수동태 해볼게요, 여러분. 자, 수동태는 뭐냐? I, 이런 문장 한번 드려볼게요. I like dogs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 뜻이죠? 나는요, 좋아합니다. 강아지를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거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주어고요, 동사인데, 이 동사는 동사인데 무슨 동사? 자동사, 타동사? 바로 나오죠, 그죠? 왜? 타동사. 왜? 뭘 가지고 있어요? 아, 목적어를 가지고 있잖아. 그죠? 목적어는 뭔데요, 그러면? 아,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 자, 좋아합니다. 뭘 좋아해요? 강아지를. 이렇게 목적어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자, 눈동태라는 건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눈동태라는 건 주어가, 주어가 타동사의 동작을 하고요. 그 주어의 동작이 목적어에게 미치는 것을 우리는 눈동태라고 불러요. 아셨죠? 한 번 더. 자, 주어가 동사의 영향을 끼치고, 자, 주어가 동사의 움직임을 나타내고요. 그 동사가 목적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눈동태라고 불러요. 아셨죠? 그럼 수동태는 뭐냐? 수동태는 뭐냐? 자, 한 번 이 문장을 한 번 바꿔볼게요. dogs are liked by me.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주어고요. 동사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동사의 동작이 목적에게 영향을 끼쳤죠? 지금은 어때? 자, 수동태로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그 동작이 주어로 향해오는 거예요. 아셨죠?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좋아짐을 당하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안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가시면서, 자, 이제 수동태 파트 1, 이제 기본적인 거 얘기했고요. 한 번 더 할게. 한 번 더 할게. 왜? 중요하니까. 자, 눈동태란 수동태란 나왔는데, 첫 번째, 자, 태가 뭐야? 바로 생각해 보세요. 뭐야? 태. 영어로 보이스. 한 말로 태. 첫 번째 뭐 있어요? 눈동태. 눈동태. 눈동태는 영어로요. active voice라고 해요, 여러분. active voice. 왜?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고요. 목적어에 영향을 끼치니까. 아셨죠? 수동태는 뭡니까, 여러분? 수동태는? 수동태는 passive라고 해요. passive, passive voice. 찾아보시면요. 단어를 찾아보시잖아요, 여러분. active는 눈동적인, 활동적인 뜻이 있고요. passive는 수동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건 어떻게 됐어? 주어, b 플러스, p, p. 자, 이 부분이 동사예요, 여러분. 동사. 그런데 어떻게 됐어? 방금 적감에도 주어가, 눈동태는 어때?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고 목적의 영향을 끼치는 거였잖아. 맞죠? 하지만 어때? 더 이상 동사가 목적의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동사가 주어에 영향을 끼치는 반대말이 돼 버린 거야. 아셨죠? 여러분들, 왜 안 그러면은 수동태를 왜 배울까? 왜? 그런 말을 할 때가 필요하지. 언제? 잘 봐봐.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갔는데, 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와서 내 차를 빵 부딪혔어. 빵 부딪혔어. 그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내 차가, 그 차가 와서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어떻게 돼요? 내 차가 치는, 즉 때리는 행동을 직접 한 게 아니라 내 차가 때리는 행동을 당한 걸 표현하려면 여러분들, 뭘 써야 돼? 수동태를 써야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수동태 잘 익혀두시고 잘 따라오세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다음 눈동태 문장을, 즉 뭐야? 아하,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데 그 주어가 동사의 동작을 하는데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목적어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랬어. 근데 수동태로 바꾸래. 그것은 뭐였어? 동사가 주어에 영향을 끼치는 거꾸로의 상황인 거야. 아셨죠? 자, 안 그러면 또 bulletproof fast 뭐예요? bulletproof은 뭐야? 방탄이라는 뜻이 있어요. fast는 뭐죠, 여러분? fast, 아, 방탄조끼죠, 그죠? 방탄조끼는 protect, 보호합니다. 누굴요? 사람들을요. 뭘로부터? 총알로부터 보호한대요. 맞죠? 방탄조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야. 어떻게? 농동적으로. 아셨죠? 그런데 어때요? 여기에서 사람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어? 보호받는 걸로 만들고 싶지? 어떻게 그러면? 자, 지우고 다시 갈게요. 자, 여기에서 주어가 어디까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주어고요. 동사, 아하, 보호하다. people, 목적어. from the bullet은 뭐예요, 여러분? from the bullet은 전명구니까 수식어, 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안 그러면은, 자, 눈동체를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는 가장 기본은 뭐냐? 목적어를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있을 때, 목적어를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동사를 b, p, p, p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by 플러스 주어 형태로 바꿔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 목적어를, 자, 주어로 뺀다. 첫 번째, people, 딱 빼고요. people, 그 다음에, be protected라고 바꿨어요. 바꿨죠? 근데, 뭐예요? protected from the, 자, 뒤에는 수식어 그대로 써주세요. from the bullet, 치, 자, 총알로 붙어요. 근데 뭐에 의해서? 주어 부분 써줘야죠. by the, 어, bulletproof, 자, t예요, 여기. bulletproof, fast,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어. 어, 먼저 얘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할게요. 원래 목적어 같은 people이 주어로 왔죠. 그리고 동사에서 protect는 뭘로 바뀌었어? b, p, p, p로 바뀌었죠. 그리고 원래 있던 건 그냥 그대로 써줬죠. 그 다음에 주어는 어떻게 했어? by를 붙여서 주어를 그대로 써주었습니다. 이해 가셨죠? 근데 하나 더 남았어? 하나 더 남았어? 뭐야, 여러분? 이 b, 동사를 그대로 놔두고 쓸 수 있나? 절대 안 되지. 왜? b, 동사 앞에 무슨 조동사가 붙어서 동사 원형이면 b, 동사가 오는 게 맞아. 하지만 어때? 앞에 조동사도 없이 얘는 동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동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는 뭐야? 시제와 인칭에 맞는 올바른 형태를 써줘야 되겠지? 자, protect는 뭐예요, 여러분? protect는? 아, 현재네. 현재니까 여기도 당연히 현재가 돼야 되겠죠. 여기 현재니까 여기도 당연히 현재. 안그럼 뭘 쓸 수 있을까? m is are 쓸 수 있는데 이건 뭐예요, 여러분? 3인칭이지만 복수잖아. 그냥 뭘 쓰자? are 이렇게 써주면은 맞게 되겠죠. 그래서 people are protected from the bullets by the bulletproof fas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보호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동사가 주의 영향을 끼쳐 뭐야? 사람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셨죠? 보호를 받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하면은 자, 수동태는 뭐야? 뭐뭇을 당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의 시제 즉, 시간은 누가 결정한다? B 동사가 결정한다는 거 알아두시자. 자, 2번 보실게요, 그러면. 2번 보실 건데 자, 2번에 뭐라고 적혀있나? 자, 먼저 읽어볼게요. we can use petroleum to make many things. we can use petroleum to make many things. 자, 여러분, petroleum 하면 뭐예요, 여러분? 아, 이게 원유나 또는 석유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주어, we. 동사, can use.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뭘요? petroleum을요. 목적어네요. to make many things. 자, 여기서 to make는 뭐예요? 만들 뭐? 만들기, 아,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예요. 만들기 위해서. 안 그러면 뭐야? 많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원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딱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샘,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여기 동사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동사가 나왔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하나요? 네, 어떻게 하냐면요. 자, 조동사 플러스 여기다 쓴 게 낫겠네요. 자, 조동사 플러스 자,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나왔으면요. 어떻게 하시냐? 똑같아요, 여러분. 조동사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can be pp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조동사 원래 그대로 있고요. 조동사 조동사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뒤에 bp를 넣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대신에 여기서는 뭐예요? 항상 비동사겠죠? 왜? 앞에 조동사가 있으니까. 그죠?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스텝 뭐야? 아하, 목적어 뒤로 자, 목적어 뒤로 페트롤리움 자, 페트롤리움 뒤로 보냈고요.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아, 동사 부분 can 썼고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조동사 앞에 있으니까. 저거 비동사 b 그럼 use의 pp 형태는 뭐였더라? 이 pp 형태는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used가 되겠죠. 그죠? 아, 뭐예요, 여러분? 페트롤리움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사용되어진다는 얘기야. 수송태니까 사용되어집니다. 뭐 하는데? to make many things 자 to make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만드는데 페트롤리움은 사용이 되어집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by we가 아니라 여러분, by는 뭐죠, 여러분? by 아, by도 맞아 전치사였어.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몇 번 했죠?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대명사 세 번째 전치사의 아, sorry 대명사의 목적격 이라고 했죠. 목적격이야. 오케이, good job! 자, 안 그러면 여기 뭐 와야 돼요, 여러분? 대명사의 목적격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we라는 대명사의 목적격은 뭐야? us 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여기서 볼 건 뭐야? 오케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해서 따로 별게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뭐야? 조동사 써주고 b 동사 써주고 p p 써주면 돼. 이런 것처럼 can be used 아셨죠?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가보실게요. 자, people always need air to survive. people always need air to survive. 사람들은 사람들은요. 주어져, 그죠? 항상 필요로 하되 네, 이거는요. 어, 이거는 자, 보실게요, 여러분. 요거부터 봅시다. 요거는 빈도부사라고 불러요. 빈도부사 자, 빈도부사는 뭐냐면요. 자, 빈도라는 얘기가 뭐예요? 얼마나 자주 이런 얘기죠? 자, 빈도부사는 얼마나 자주를 나타내주는 그런 부사들이거든요. 얘네들은 부사예요, 여러분. 얘는 부사 얘도 뭐야? 내가 말하지만 수식어가 되겠네. 자, 그럼 지금 동서 어디 있어? 아, need구나. 필요합니다. 우리 뭘 필요하죠? air 그죠? 이건 뭐예요? 필요한 거에 대상이 되니까 목적어네. 뭐하기 위해서? 살기 위하여 아셨죠? 아,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공기가 필요하대요. need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선요. 한번 다시 해봅시다. 목적어 앞으로 자,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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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썼고요. 자, need 딱 보면 be be needed 죠, 그죠? be needed be needed 여러분 be needed 그죠? be needed 뭐요? 그 다음에 to air is air be needed to survive 그죠? by people 사람들에게 의해서 자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자, air be needed to survive by people 좀 by people 사람에 의해서 이상하죠, 그죠? 여기서는요. 굳이 이 말을 써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공기가 필요하고 공기가 공기가 필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사람인 게 당연한 거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말을 써줄 때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굳이 써주려면 어떻게 의미가 가장 맞아요, 여러분? air be needed to survive 당연히 for가 맞겠죠, 그죠? for 하지만 이렇게 바꿔질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생략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왜? 누구한테 필요한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자, 여기 need는 뭐야? 현저형이니까 현저형 be 동사 뭐 있어? am is 아가 있죠? 거기 들어갈 건 뭐? 아하 is구나. 그래서 air is needed to survive 가 되고요. sam 그러면 빈도 부서 always는 어디다 쓰나요? 아, 네. 얘는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조동사 be 동사 be 동사 뒤에 써요. 뒤에 또는요. 일반 동사 앞에 씁니다. 앞에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는 동사 be 동사 있죠? 어디에 쓸 거야? DNA.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air is always always needed to survive 가 되겠죠.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air is always need to survive 이렇게 되는 거 알아주세요. 자, 4번 가보실게요. 4번은 뭐예요? day가 주어져 have invited 아, have pp 오, 현재 화려구나. 뭐였어요, 여러분? 시제를 나타내는 부분은 제가 다 뭐라고요? 동사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나를 초대한 거죠. 초대했는데 나를 초대한 거야. 목적원에 뭘로 써요? 뭐로 써? as a guest speaker 뭐예요, 여러분? 아, 초대 강연자로서 나를 초대한 거야. 어디에? to their annual meeting 그들의 그들의 annual 연례 미팅에 나를 뭘로 초대했어요? 아, 초대 연설자로서 그들이 나를 초대한 거죠. 그죠? 안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긴 동사가 그냥 단순한 동사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 현재 완료의 동사잖아. 현재 완료의 동사. 그럼 여러분들 뭘 쓰셔야 될까? 뭘 쓰셔야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자, 이럴 때 어떻게 쓰냐? 일단 먼저 목적어 I 왜? I 바꿔주시고요. 여기서 어떻게 돼? 간단하게 이걸 어떻게 하냐? been pp 근데 have been invited 가 되겠죠? I have been invited 가 돼요. 뭘로 써? as a guest speaker 어디에? to their annual meeting 누구에 의해서 by them 근데 만약에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에 의해서 했는지 알고 있다면 이건 그냥 생략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건 뭐야? 아하! 현재 완료 어때요, 여러분? 현재 완료 이따가 하도 해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어때? have been pp 즉 been 플러스 pp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여기 정리할게요. have been pp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배웠던 거 be pp와 have pp가 결합된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아셨죠? 자, 5번 보실게요. 5번 아, 명언이죠. 그죠? you cannot undo what is done you cannot undo what is done 자, 깨끗하게 주고 갈게요. 자, you 너는 cannot undo 뭐예요, 여러분? 주어예요. cannot undo undo 뭐예요, 여러분? undo 한 것을 두는 하다 저거죠? undo는 뭐예요? undo는 반대말로서 뭐예요, 여러분? 뭐 하다 하지 않은 것처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you cannot undo 되돌릴 수가 없다 그렇죠. 너는 되돌릴 수가 없다 what is done be done은요? be done은 행해지다 란 뜻이 있어요. 행해지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you cannot undo 너는 되돌릴 수가 없다 what is done 이미 행해진 것을 너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동사고 여기가 목적화돼요, 여러분. 되돌릴 수 없는 건 뭐야, 여러분? 내가 이미 한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목적을 한번 앞으로 빼볼게요. what is done done 그 딱 보니까 동사가 뭐야? cannot이죠? 어, 조동사 일단 cannot 써주고요. 그냥 be 동사 쓰면 되죠? 그 다음에 undone 이 되겠죠. 이게 왜 undone이 될까? 아, 이때는 동사 형태였지만 pp 형태로 바꿔서 done이 된 뜻이죠. 자,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do는 do did done이죠. 그죠? done 그렇기 때문에 undue에 do가 들어갔기 때문에 undone이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what is done cannot be undone 아셨죠, 여러분? by you 너에 의해서 그죠? what is done cannot be undone by you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대담기가 너무 힘이 들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 아마 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가 힘들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 되게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인생의 갈피를 잘 못 잡힐 때도 많겠죠. 내가 제대로 정말 이걸 제대로 이룰 수 없을지 못할지 그리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건요. 자기 삶에 대한 별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고민하는 게 정상이고요. 자기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극히 정상이니까 계속 고민하세요. 대신 고민하시되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계속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게 여러분들 할 일이야. 아쉽죠? 네, 다음 가보실게요. 자, 5번, 6번 수지 투 케어 오브 터프 타슥스 수지 투 케어 오브 터프 타슥스인데요. 자, 테이크 케어 오브 테이크 케어 오브 뭐예요, 여러분? 뭐뭇을 돌보다라는 뭐예요, 여러분? 돌보다라는 네, 어떻게 보면 이걸 바로 동사구라고 합니다. 동사구 자, 동사구라고 하는데요. 얘는 어때요, 여러분? 뒤에 수지가요. 투 케어 오브 돌보았습니다. 이상하죠? 이건 바로 또 처리하다는 뜻이 있어요. 처리하다 자, 처리했습니다. 뭘 처리했죠? 터프 타슥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내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처리해 내었습니다. 이게 주어고요. 이게 동사고요. 이게 바로 목적어가 되겠죠. 보면 어때요, 여러분? 아, 동사가 엄청 기네.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떼어놓을 거야? 아니야. 얘네들은 한 덩어리예요. 항상 붙어도 된 게요. 그래서 자, 목적어 앞으로 빼보시면요. 터프 타슥스가 되겠죠, 그죠? 어려운 문제들이 타슥스가 자, 그 다음에 딱 보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여러분? 툭은 뭐야? 과거잖아. 아, 그럼 B 동사 과거는 뭐가 있죠? was, war가 있죠? was 쓰실 거야? war를 쓰실 거야? 어? 고민하고 있어? 당연히 war겠죠, 왜? 앞에가 s니까 그죠? 터프 타슥스 war 그런 다음에 여기는 동사를 어떻게 하실 거야? pp 형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take took 그 다음에 taken이죠? taken 그러니까 took의 원래 형태는 현재형은 take고 그리고 과거 분사형은 taken이니까 어떻게 돼? war taken care of 절대 떨어뜨리시면 안 돼요. by 수지 자, 어때요? tough tasks 어려운 일들이 war taken care of 처리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처리한 게 아니야 처리된 거지. 그죠? 누구에 의해서? 수지에 의해서 아셨죠? 어려운 일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자, 7번 I will send you my resume within 3 days I will send you my resume within 3 days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이 말투자전은 뭐야? 내가 너에게 내가 주어져 will send 오케이 보내줄게 말했어요. 시제를 나타내는 부분은 다 뭐? 동사라고 다 얘기했다. I will send 내가 보내줄게 뭐예요? 너에게 너에게 my resume 나의 이력서를요. 그죠? 자, 여기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이네요. 그죠? within 3 days 3일 안에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간접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를 한번 앞으로 간접 목적어를 한번 빼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잘 들으시고요. 중요합니다. you you will be sent죠. 왜? send, sent, sent니까요. 조동사 있으니까 비유동사 왔고 이 send에 pp형 때 sent 맞죠? 딱 보니까 어떻게 돼? 너가 너가 보내줄 거래 아니 너가 보내줄 것이라는 게 말이 돼? 아니죠. 여기도 보내는 건 뭐였어? 나의 이력서를 보내주는 거잖아. 그죠? 너가 보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아이오를 앞으로 보내서 하는 형태는 적어도 여기에서는 맞지 않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의미가 말이 안 돼. 너가 보내줄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시냐? 자, 지울게요. 이걸 먼저 어떻게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I will send my resume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to you to you within three days 가 우리 전문에 사형식을 할 때 배웠어요. 사형식 할 때 사형식 할 때 뭐였어요 여러분? 자, 간접 목적과 직접 목적의 자리를 받고 받고 다 받고 그 다음에 뭐 전치사 올바른 전치사를 넣어주자였잖아. 그죠? 이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 거야? 이제 수동태를 만드시는 거야. 어떻게? 아하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을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시제를 나타내는 건 뭐라고? 다? 동사야. 자, 그럼 my resume가 my resume가 여기 조동사 플러스 동사죠? 하면 어떻게?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 아셨죠? my resume will be sent to you 근데 언제? we do in three days by 주어니까 뭐야? by 다음에 목적격 by me 여러분 이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my resume will be sent to you 이 to는요 어떻게 돼요? 아하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셔요. 생략이 가능한 거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형식에서 목적어가 두 개잖아. 그렇죠? 두 개야.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도 다 말이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가끔씩은 어때요 여러분?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싹 보내니까 어떻게 돼? 의미가 망가져. 말도 안 되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지? 그냥 어떻게 하자? 삼형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빼주는 거야. 아셨어? 그런데 이 to 같은 경우는 어때?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아셨죠?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지금 11강이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거는 뭐예요?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눈동태는 뭐고 수동태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눈동태를 어떻게 수동태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게 한 게 다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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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온라인의 유일한 장점은 뭐야? 반복이야. 반복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볼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shift